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%대 아래로 떨어져 29.6%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같은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.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,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9.6%, 부정평가는 66.7%로 나타났습니다.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0.4%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4월 총선 이후 30%대 초중반에 머물러 왔는데 지난주 조사에서 30%를 기록한 뒤 이번에 30%대가 무너진 겁니다.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낮았던 건 지난 2022년 8월 첫 번째 주 29.3%입니다. 지지도 하락 이후에 대해 리얼미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30일, 일간 기준으로 지지율이 28.3%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,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.8%, 더불어민주당이 42.2%를 기록했습니다.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.2%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.2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조사는 95%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%포인트, 정당 지지도는 95%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